우리 소화기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근육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근육의 문제는 혈관의 문제였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담적에 시달리시는 분들, 영유성 식대염에 시달리시는 분들, 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시는 분들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소화기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되면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고 먹는 음식이 소화가 되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예 끼니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소화기의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소화불량부터 흔히 담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또는 만성 소화불릉증후군 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는 장염 이러한 모든 것들의 원인이 하나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하나의 원인은 바로 위장간의 근육저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장은 여기서 보시면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어요. 위장간의 모든 근육은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도부터 대장 끝까지 다 세 겹이에요. 직장까지. 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연동운동과 흡수가 소화와 흡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장간은 폐쇄공간이에요. 식도도 보통 때 열려있지 않아요. 닫혀있고 위도 우리가 식사를 안 할 때는 쪼그라들여져 있습니다 근육이기 때문에 장 또한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폐쇄공간이고 거기에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우리의 근육들이 이렇게 밀어내는 연동운동을 시작합니다 식도에서 우리가 음식을 삼키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밀어서 그러면 위에 들어가잖아요. 위에서는 위상과 섞여서 계속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파쇄운동과 소화를 돕는 운동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화가 다 돼서 우리 12장으로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우리 소장을 보면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갈 때 이렇게 짜주고 내려갈 때는 음식물을 짜주는 식으로 돼서 연동과 파쇄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소화와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육세포들한테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고 또 이 근육들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연동운동이 잘 일어나지 못하고 파쇄운동이 잘 일어나지 못하면서 소화 흡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혈액 오염과 혈관이 막히는 원인은 가열한 음식의 위주의 식생활로부터 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가열한 식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혈액에 있었던 혈액에 필요한 강력한 해독인자인 칼슘과 마그네슘 등이 결핍이 되기 시작을 하고 또 가열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될 칼슘이 칼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변형이 되어 산화칼슘으로 우리 혈관을 막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혈관이 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고 장으로 가는 혈액이 오염이 되고 혈액순환에 저하가 생기면서 장 근육의 운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장에서 썩기 시작을 하겠죠. 연동운동이 잘 안되고 파쇄운동이 잘 안되면 음식물이 잘 소화 흡수되지 못하면 장에서 썩기 시작을 합니다. 장에서 썩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것이 가스고 활성산소예요. 이럴 때 우리 장이 딱 닫혀 있어야 되는데 가스가 발생하면 살짝 열려있고 그 사이에 가스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연동운동을 시작을 해서 가스가 있는 부분에 오게 되면 가스랑 살짝 같이 차게 돼요. 그러면 연동운동이 시원찮게 일어나잖아요. 혈관이 막혀서. 이걸 꽉 짜주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짜주면서 우리 배에서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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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립니다. 그 정도의 소리가 한 번이라도 들렸다는 것은 벌써 우리 장에 연동운동이 약해져 있다는 소리고 연동운동이 약해져 있다는 소리는 우리가 소화불량을 경험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소화불량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가 바로 이산화탄소 틈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위에서 자꾸만 소화불량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독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위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위염 때문에 위 근육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원래 약했던 위 근육이 위염 때문에 더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 주위에 있는 근육들도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12시장으로 가는 근육도 약해지고 그 밑으로 소장의 근육도 점점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 소장에서 음식물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음식문들이 썩기 시작을 하고 그 썩기 시작하는 음식물들이 독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변 또한 제대로 배출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변비가 생기면 변이 안에서 오래 썩다 보니까 균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유해균이 많다 보면 우리 몸에 독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되게 되면 우리 장에 염증이 생기고 장에 벽이 점점 얇아지고 나중에는 큰일이 나요. 그래서 그 염증을 덮기 위해서 점액질을 만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염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놔두면 그 점액질이 더 쌓여요.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다 보면 두껍고 점점 진해진 점액질 때문에 장의 기능은 점점 떨어집니다. 이럴 때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숙변입니다. 우리의 장의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영양이에요. 이 영양이 떨어진 장기능 때문에 흡수되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영양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양을 다 죽인 가열한 음식으로 인해서 영양 결핍과 장의 근육 기능의 조화로 인해서 충분히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영양 결핍은 우리 몸에 질병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 장은 보면 이렇게 혈관 덩어리예요. 여기에 보이는 게 큰 혈관이고 나머지들은 조그마한 동맥들과 새 동맥들 그리고 모세혈관이 보입니다. 이렇게 빡빡한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혈관들이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 즉 가열한 음식의 위주의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위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혈관들이 다 막히게 되면 위로 가는 혈관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위에서 제로 된 일을 하지 못하게 시작을 하고 소화불량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우리가 빨리 가열한 음식을 끊고 생채소와 생과열을 충분히 먹어준다면 우리의 혈관이 회복을 하고 혈액이 많아지고 순환이 원활해져서 위의 기능이 제 기능을 찾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로 가는 혈관이 점점 막히고 근육이 딱딱해지고 그 혈관이 차단이 되면서 그 근육들이 경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담적의 원인은 바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현상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담적의 해결법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근육으로 가는 혈관을 뚫고 거기에 혈액순환을 늘리는 겁니다. 우리가 또 많이 앓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우리의 식도도 마찬가지로 세겹의 근육이에요. 식도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식도 밑에 위가 있고 위도 세겹의 근육입니다. 이게 식도예요. 식도가 내려오면 세겹의 근육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위가 세겹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폐쇄 공간이에요. 식도도 닫혀있고 위도 닫혀있어요. 그래서 식도의 끝의 근육과 위의 끝의 근육이 꽉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위산이 역류하지 못해요. 여기만 꽉 좋아져도 근데 여기에 하나의 더 방어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행경막이에요. 두 개가 꽉 좋아지고 있는 사이를 행경막이 중간에서 꽉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산이 역류를 하려고 해도 근육만 제대로 일어난다면 역류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위의 근육이 느슨해졌어요. 행경막의 근육도 느슨해졌다 그러더라도 식도의 근육만 제대로 일을 해도 올라온 위산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 개의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혈액순환이 안 돼서 하지 못할 때 바로 영유성 식도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유성 식도염의 원인은 바로 식도의 근육과 행경막의 근육과 위의 근육이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혈액순환의 저하이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근육의 기능이 저하가 된 이유는 그쪽으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혈액이 공급이 되지 못했다는 말은 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소리는 우리 혈액이 오염이 돼서 적혈구가 120일을 살아야 되는데 한 80일밖에 살지 못해서 계속 모자른 거예요. 우리의 골수가 또 충분히 만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피의 결핍 상태에 가게 됐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첫 번째, 혈액 오염을 시키는 음식을 끊어야 됩니다. 혈액을 오염시키는 음식은 첫 번째, 가열한 음식. 두 번째, 튀김. 세 번째, 고기. 네 번째, 가공한 식품. 다섯 번째, 설탕. 이런 것들을 끊고 그 다음에는 혈액을 많이 만들어주는 음식은 뭘까요? 바로 채소입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생채소를 충분히 먹어줍니다. 그래서 매 끼마다 당근도 먹고 십자화가 야채도 먹고 또 우리 조율 기능이 아주 좋은 비트도 먹고 이거를 대량 공급해 줘야 되는데 대량 공급해 주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생즙을 만들어서 마셔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혈액의 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더 많은 혈액이 갈 거예요. 그런데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혈액이 많아도 충분히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혈관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 혈관을 뚫어주는 것이 바로 신과일에 있는 유기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몬 주스를 먹어야 되고 오렌지 주스를 먹어야 되고 자몽 주스를 먹어야 되고 자몽 주스는 우리 혈관도 청소하지만 조율 기능도 도와줘요. 그 안에 코발트가 있어서 우리의 적혈구를 생산하게 도와주고 백혈구를 생산하게 도와줍니다. 우리 소화기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근육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근육의 문제는 혈관의 문제였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담적에 시달리시는 분들 영유성 식대염에 시달리시는 분들 장염, 과민성 대장 중후군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시는 분들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꼭 상담을 받으시고 빨리 질병에서 벗어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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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